코사인 x 곱하기 마이너스 사인 x 자체 미분은 2의 코사인 2x 플러스 시컨트 제곱 x x에 뭘로 3분의 파이 x에 3분의 파이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러면 1번 같나? 엠프플라인 2분의 1은 여기는 3분의 2파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이니까 마이너스 1 3분의 파이 2분의 1 제곱 4분의 4 따라서 3 그래서 엠프플라인 2분의 1은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루트 3 그래서 1분이 타비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됐나? 쉽다 그게 안 하고 하면 복잡한 탄생들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다 lâmpена? sorry